Q. 아이스크림의 아이스크림 안녕하세요. 랩디입니다.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께 아이스크림을 드리고 싶거든요. 이 스태프분들 안내에 따라서 잘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랩디.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드릴 수 없는데 비 오는 날 너무 죄송해요 오늘 빙크들 봐서 너무 너무 행복해요 지금 감사합니다 블랙핑크였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여러분 조심히 가세요 블랙핑크 화이팅 사랑해 나 아이스크림 나 행복해 블랙핑크 사랑해요 강하게 활동하세요 화이팅 바쁘지 말고 조심히 활동해요 안녕